안녕하세요. 저는 덕양교구 화정원당지역 김수정 집사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응답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정시기도 시간에 제 이름을 부르며 명정 메시지를 하면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하루종일 집에 있고 시간이 뒤죽박죽 되면서 이 시간을 놓치고 점점 영적인 상태도 예체질로 돌아가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고등, 중등 아이들이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 식사시간도 제각각이어서 하루 식사를 챙기고 저도 재택근무로 사무일을 보고 있는데 제 일을 하면서 아이들까지 챙기려니 육신이 너무 지쳐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거르지 않고 잘도 챙겨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먹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영적인 상태와 체질을 아시고 모교사역자 온라인 집중훈련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이 훈련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훈련이 되도록 말씀 받은 후 서미타임 시간에 말씀 정리와 기도 집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이 시간을 가지며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짜 문제, 틀린 문제에 속지 않고 문제를 통해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기회로 매 순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기 위해 멈추는 시간을 갖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삼중집과 일곱가지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감란삼 누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의 무능, 한계로 제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지만 나만의 성령 충만 시간을 갖고 마가다락방 능력을 부전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시기에 나만의 전도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는 친한 언니와 동생이 보여줬습니다. 기존 교회 다니며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 시험 들어 지금은 아예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특강도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다락방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일대교구 성부님들도 이번 집주 훈련을 통해 근본이 회복되고 개인화의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영혼과 욕심이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집중의 시간표를 주시고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저희 경기 일대교구 모든 성도들이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며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실제 나에게 뿌리 내리고 세워지게 하셔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들까지도 넉넉히 이기고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언약을 전달하실 박순우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사당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박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기 일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오늘도 행복한 우리 모교 온라인 사역자 또 우리 집중훈련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응답의 시간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개인화의 응답을 함께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현장화의 응답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작 바로 근본을 제대로 회복하고 체험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면 틀린 걱정을 합니다 그 틀린 걱정이 뭡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응답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걱정입니다 그건 틀린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근본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138의 언약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면 응답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다 주신 거죠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만 나가면 현장에만 부딪히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만 속습니다 자꾸만 놓쳐버려요 자꾸만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가 뭔가 연약하고 작아 보입니까? 세상의 대단한 것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더 받을 게 없어요 다 주셨다니까요 더 필요한 게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붙잡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가 뭡니까? 개인화는 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찾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걸 보고 우리는 개인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량을 좀 보면요 뭐 하나 탁 잘되고 뭐 하나 뜨고 뭐 하나가 탁 크게 히트를 치면요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따라하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백종원 골목식당 보니까 덥죽 덥죽이 뭐냐면 덥밥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덥죽은 밥 대신에 죽 위에다가 뭐 이렇게 토핑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하는 식당이 이제 극찬을 받은 거예요 박종원한테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그걸 그대로 레시피랑 메뉴랑 메뉴 이름만 앞뒤만 살짝 바꿔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SNS에 난리가 난 겁니다 표방했다고 원래 이 덥죽을 만들었던 이 사장은요 몇 달 동안에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이 덥죽 하나를 만들려고 레시피 책만 한 4권 정도 나올 정도 그 정도로 밤낮으로 막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거 막 골목식당에서 뜨니까 바로 프랜차이즈 업식당에서 그대로 다 뺏겨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이 메뉴를 개발한 것처럼 딱 광고해서 막 이거 뭐 고소하니 많이 막 난리라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 프랜차이즈 업당이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죠 뭐 미안하고 죄송하고 없던 일로 하겠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표절 표방 많은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따라해야 돼요 흉내내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왜? 자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농담으로요 저 강남에 놀러와가지고요 한국 여성들을 보고 막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요?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왜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샘플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연예인 누구누구 눈 연예인 누구누구 코 연예인 누구누구 뭐 이거처럼 해달라고 같은 병원 같은 원장님 밑에서 수술 받으니까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인터넷 기사가 떴는데요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마스크 코로나 처음 막 터졌을 때는요 현찰로 막 수억 원을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마스크 공장 앞에서 밤새도록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물량 확보하려고 그래도 막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 마스크가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아 마스크 만들자 해서 마스크 다 뛰어든 거예요 그거 돈 벌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스크 공장들이 지금 줄도산 부도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뭐 단가가 막 260원도 안 되고 게다가 막 공급 과잉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급량이 많고 수출길은 막혀있고 그러나 보니까 막 이제 막 부도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좀 된다 싶으면 막 될 것 같아가지고 다 뛰어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 그쵸? 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참된 기도응답 성령의 역사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고 누리지 못하면 그거 없이 세상에 나가고 그거 없이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이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딱 이 시험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이 사탄이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서요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한 거죠 이 시험은 뭐냐면요 인턴십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주로 우리가 세상에서 현장에서 실수하고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주로 현장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육신적인 거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걸 사탄이 정확히 알고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딱 돌을 주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서 세상에서 무너뜨리는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육신적인 거 결국 그 핵심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물질 여러분 예전에 고대에 보면 만몬이라고 있습니다 이 만몬이 뭐냐면 신이에요 만몬신 오래전부터 저 예전부터 사람들이 숭배하고 섬겼던 우상이에요 신 돈 만몬 우리가 머니 이 만몬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어근이 뭡니까? 머니에요 머니 돈이란 건 뭐죠? 우상이고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라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근본 뿌리가 뭐냐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돈을 사랑하는 거 그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모든 악의 뿌리가 출발된다 그래서 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돈 된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덤비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공수래 공숙을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가죠?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제가 저희 아이들 출산할 때마다 요즘 같이 남편이 들어가서 분만 하잖아요 그 막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이제 아빠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 손에요 몸에 아무것도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장례 1년에 수십 번씩 하잖아요 그 입관할 때 화장할 때 보면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간다니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 돈에 집착하고 돈에 매달리고 돈이라 그러면 사죽을 못 쓰는 거죠 디모대전서 6장 8절에 보니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어려운 피가 마를 만큼 어려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봤을 때요 밥 굶고 다닌 사람은 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3끼 그래도 먹잖아요 또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옷 다 입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 명품이냐 아니냐 비싼 거냐 안 비싼 그 차이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것 족한 줄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욕심이란 건 끝이 없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차지해야 되고 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현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과 그리스트와 이 중요한 언약을 누리지 못하도록 놓치도록 탁 속인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완전히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역시 예수님께도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탁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무슨 말이죠?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 메시아 맞냐 그거 맞으면 증명을 해보여라 그거 맞다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이거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감히 네가 하나님 아들 맞으면 뛰어내려봐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라 증거를 대봐라 얼마나 사단이 교활합니까 그래서 사단이 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이 자존심 이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신앙, 직분, 와르르 다 무너져버립니다 자존심 앞에 비참할 정도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뭘 날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주면요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반대로 누가 날 인정하지 않고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해버리면요 완전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알고 보니까 상처예요 상처 무슨 상처입니까? 어릴 때 집에서 부모님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늘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간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반대로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요 사실은 무시한 게 아닌데 전혀 무시한 게 1도도 아닌데 본인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상처 어릴 때 이 상처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주인 잘못된 주인 그래서 즉 뭐죠? 경배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도록 속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나에게 저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철저하게 잘못된 주인 틀린 주인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뭔가를 의지하고 매달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뭔가 다른 것 복음 아닌 뭔가 다른 것 그걸 의지하고 붙잡고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잘못된 주인 나 거의 대부분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가정의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래서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 틀린 주인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현장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사단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전략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먼저 딱 겪으시면서 왜? 예수님이 왜 시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탄 시험 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사탄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미리 인턴십으로 딱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입만 혹 입김만 불어버리던 사탄은요 박살나뿌립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6장과 8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면 감히 예수님께 덤볐던 이 사탄 마귀가요 우리는요 웃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정도야 아마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현장화에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현장화가 뭡니까? 우리가 개인화 현장화 제자화 화라는 건요 한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뭐처럼 되어간다 뭐뭐 쪽으로 간다 그리고 뭐뭐 화 되어간다 현장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철저하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사역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그늘에 앉아가지고요 막 돗닦고 책 쓰고 교리 만들고 뭐 연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철저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요? 현장으로 사복음, 세복음요 예수님께서 각 마을, 도시 심지어 농촌, 시골, 저어촌까지 두루 다니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게 뭐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현장맨이었습니다 현장맨 그래서 열두 제자도 철저하게 뭐죠? 현장 중심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랩몬트들은요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날고 기어다닌 교회에서는 막 날아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현장에만 나가면 작아지고 초라하고 자꾸만 갈등하고 흔들리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응답의 시간표 바로 현장의 응답입니다 이 현장의 응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 경기 일대교구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의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즉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에서 응답받으려면 도대체 현장이 뭐냐 현장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신 거죠?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장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3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현장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현장이 뭡니까 여러분? 현장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곳 그게 현장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거기가 현장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복음 없는 곳 거기가 바로 현장이에요 그러면 현장이란 말은 이 세상 이 세상 자체가 뭐죠?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그 속에서 연결되는 모든 만남들 이게 전부 다 뭐죠?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 이런 현장 속에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갈등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현장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현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현장을 놓고 봤을 때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 그 안에 237개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그거 세상 나라입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나라죠 이 세상 나라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바로 사탄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 마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사단 마귀를 보고 세상 임금이다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 세상의 나라를 누가 뒤에서 이 사탄과 마귀가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요 불신자는 이 두 가지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가지 위에 초호라는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를 더 근본적으로 다스리고 움직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는 건 뭐죠?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세상 나라 살면서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도 사탄 나라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멸망과 지옥질로 가야 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내 주민등록증이 등본이 여기에 있고 한국에 있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만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왜 갈등합니까? 위의 것을 보지 않고 자꾸만 땅의 것 육신의 것 그거 쳐다보니까 자꾸 갈등되고 유혹이 찾아오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님이 이걸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탄의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승리하고 정복할 것이냐 그 비밀을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의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흐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열두 가지 문제입니다 열두 가지 문제 여러분 열두 가지 문제가 뭡니까? 또 갑자기 얘기하니까 또 이게 헷갈리죠 열두 가지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렇죠? 근본 문제 세 가지 그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오는 겁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 가지 그럼 나머지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 불신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여섯 가지 상태 그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로 인해서 사대행정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그 결과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여러분 현장은 딱 정확하게 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딱 잡혀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숫자가 좀 많으니까 뭐 이론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정확하게 유두로 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아 이게 맞구나 불신자들은 평생 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 열두 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 결과 제 값으로 지옥 멸망 딱 이대로입니다 이 현장의 흐름 열두 가지 문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창세기 3장의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눈 어떤 눈입니까? 영적인 눈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이거를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해됩니까? 이걸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절대 현장 이길 수 없습니다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에 불신자가 더 잘 되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더 성공하고 더 돈 잘 벌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건 뭐죠? 그건 하나만 본 거예요 그건 껍데기만 본 겁니다 우리 랩몬트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에 불신자가 더 대단해 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가진 것이 너무나 없고 초라하고 작고 벌써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겁니다 불신자 부러워하고 불신자 따라다니고 옆집에 누구누구는 이번에 연봉이 대박이 터지고 보너스까지 받아가지고 옆집에 보니까 이제 외제차 샀다 그러고 저 건너편 옆집에는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몇 억을 벌었다 그러고 땅값이 올랐다 그러고 그거 막 부러워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뭐죠? 그래봤자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봤자 사탄의 나라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잘되는 것 같죠? 성공하는 것 같죠? 출세하는 것 같죠? 잘 풀리는 것 같죠? 그거는 잠깐입니다 본론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그 성공을 가지고 이 사단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개인 가정 가문을 멸망길로 완전히 실패시키고 마지막에는요 심판과 지옥불로 끌고 갑니다 도둑이에요 도둑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 보고 부러워하고 대단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막 실망하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사람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래봤자 결국 장세기 3장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막 낙심하고 힘 빠지고 어깨 축 처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문제입니다 아니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영향을 받는데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문제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니까요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또 알고 보면 그 문제는요 필연적인 문제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죠?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절대적인 문제 당연, 필연, 절대 장세기 3장의 현장이라는 모든 문제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힘 빠질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딱 언약 붙잡고 중요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을 여러분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현장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현장에 어마어마한 축복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 가지 때문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그래 놓고 아, 현장 가면 부담된다 그러고 아, 현장에 가면 이상이 잘 안 된다 그러고 아닙니다 이 중요한 걸 빨리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장세기 3장의 현장 그럼 이런 장세기 3장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복할 것이냐 현장 정복의 비밀입니다 현장 정복 그러니까요 뭔가 막 대단한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막 현장을 뒤집고 그렇지 않습니다 4등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120명을 불러가지고 뭐 하신 겁니까?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점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결국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한 순교와 핍박의 시대 재앙의 시대 찾아올 것이다 멸망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그걸 미리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찾아올 어마어마한 재앙과 핍박과 이 멸망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120명 한 명 한 명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개인의 미션들을 한 명 한 명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40일이 걸린 겁니다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도록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창세기 3장의 현장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문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지역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거래처, 사업처, 학교 저원보다 뭡니까?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분의 비밀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신분의 비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제를 보니까 영접하는 자 교회 다닌 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자, 바르게 사는 자, 열심히 사는 자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절대 창세기 3장, 사단막이, 귀신 못 이깁니다 뭐라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크리스도 이 창세기 3장의 모든 사단과 흑암 세력, 지역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크리스도 그 이름을 뭐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한테 제사 지낸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하니까요 바울이 막 너무 답답하고 속 터져가지고요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누구냐 지금 그 제사 지낸 음식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먹느냐 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누구냐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불신자들이 와서 복 달라고 절하고 엎드리고 그거 그 건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세상껏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껏 흉내내야 돼요 세상 불신자 뒤치닥거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아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해는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는 뭡니까? 스승사자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나가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명히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개인화예요 그 개인화를 가지고 가면 현장 정복하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생명 초대교회는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현장에 나가면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현장을 휘짚고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 이 신분의 축복 비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박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 두 번째는 뭡니까? 신분에 맞는 신분에 따르는 권세의 비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제를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뭡니까? 기도응답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스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뭐라고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모든 천사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구원받은 상속자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보곰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줄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 누가 보곰 10장은 뭡니까? 70인 제자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곰 전하고 캠프하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뭘 주신 거죠?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뱀과 정가를 밟으며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권능 이미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다 주셨다 그거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에는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미국 시민권 물론 대단합니다 미국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엄청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요 예를 들어서 저 해적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 잡혀가잖아요 포로데 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뉴스 보셨죠? 미국이 항공모함이 뜹니다 항공모함 우리는 뭐 부대 하나 파병하느냐 마냐 가지고 한 달 동안 서로 싸우고 대니 많이 옥신각신하는데요 미국은 바로 다음 날 항공모함이 출동한다니까요 그 미국 시민 한 명 구하려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를 쓰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불을 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게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권은요 이런 육신적인 시민권하고 비교도 안 되는 머미가 하늘 나라 천국 시민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내 자녀와 내 현장과 내 지역을 무너뜨려 하는 이 사탄과 흑암과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이 음부의 권세가 누굴요? 그리스도 붙잡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예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 능력 초대교에는요 딱 이 두 가지 예수 생명 그리고 한 손에는요 예수 능력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살렸던 겁니다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 세 번째는 뭡니까? 신분과 권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함께의 비밀입니다 함께의 비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니가 가서 저 애국의 바로왕을 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내 백성들 한번 끄집어내봐라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전능자 나 스스로 있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뭐한다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란 말은요 이 신분 권세를 합친 뭡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럼 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현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사용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 전혀 없고 뭐 세상에도 없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방콕해서 집 안에서만 산다면요 굳이 뭐 이런 신분 권세 뭐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나 혼자 그냥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그것도 창세기 3장의 어마어마한 흑암과 이 사단이 잡고 있는 그 현장에 가보면요 그러한 세상에 가보면 반드시 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죠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 하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뭡니까? 신분 권세 이 보좌의 축복 이 함께함의 비밀 이거 가지고 세상에 가면 이거 가지고 현장에 가면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현장이 정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 증거 초대교회입니다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로망까지 정복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누린 겁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환란을 당하나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복음 가졌고 내가 은약 붙잡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오히려 현장에 나가보면요 없던 문제까지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사단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는데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그만큼 영지인 걸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힘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과 현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모든 사단과 흑암과 지옥권세를 완전히 삶 저주를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이런 현장 정복의 비밀을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복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미션 바로 현장 회복의 시스템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보금이 분명하다면 이 보금이 나의 보금이라면 로마스 심장 25절에 나와 있죠 나의 보금과 보금이 개인화되면 그 다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미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나의 전도예요 나의 보금이 확실하고 나의 보금이 분명하고 나의 보금이 누려지게 되면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으로 우리가 보금 개인화하고 보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우리끼리 앉아서 맨날 우리끼리 모임하고 맨날 우리끼리 포럼하고 맨날 우리끼리만 하고 바깥의 현장은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빈 곳들이 널려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온천한 만민에게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뭐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분건세 이 비밀을 먼저 가지고 현장 회복 코로나 시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그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다른 말로 뭡니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을 회복할 플랫폼을 여러분이 현장에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6대교구 사역할 때 저쪽의 끝에 보면 영종도라는 땅이죠 원래 그 섬입니다 섬 그런데 영종대교가 다리가 낮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배 타고 넘어갔다니까요 영종도 그 땅은 갯벌 버려진 땅입니다 갯벌 아무 쓸모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플랫폼이 하나 들어왔어요 뭡니까? 인천공항 제가 작년까지 해외 캠프다 선교다 해외를 많이 다녔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우리나라 인천공항만큼 좋은 공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 봤습니다 시설이나 서비스나 모든 것에 있어요 인천공항은요 세계 인류입니다 이 인천공항이 그 버려진 갯벌 땅을 메워가지고 그 땅을 공항을 세웠잖아요 그 인천공항이 들어서니까 영종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국제도시로 탈바꿈해버립니다 플랫폼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아시죠? 제가 미국 유학생활할 때요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차로 한 4, 5시간 대여섯 시간 운전해서 가면 라스베가스 나옵니다 거기는 완전 일직선 도로입니다 그거를 4시간, 5시간 동안 좌회전, 우회전 할 필요도 없어요 한 길로 쭉 달리는 겁니다 그럼 라스베가스 나옵니다 그 라스베가스가 뭐죠? 쉽게 말하면 사막 땅, 모래 땅이에요 있는 거라고는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막 땅에다가 어떤 플랫폼을 세웠습니까? 세계적인 카지노, 호텔, 리조트, 문화, 공연, 시설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라스베가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플랫폼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럼 어떤 영적 플랫폼입니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 회복, 예배를 또 드리자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어마어마한 저 창세기 3장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보금, 원시 보금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해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회복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여호화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것도 먹고 살려고 가뭄을 피해가지고 그 가서 누이를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불신자들한테 완전히 조롱당하고 불신자처럼 완전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왜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저 신분권세의 보좌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마무리 상술이 수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화를 위해서 단 단이 뭡니까? 피제사 피언약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이 피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 창세기 13장 18절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카로시 이방족속들한테 포로 잡혀갔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보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가병 318명 그 가병에 딸려있는 아내의 자녀 다합치면 천명이 넘습니다 이 천명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다 했다는 월급 주고 다 했다는 겁니다 완전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카로스를 구해내기 위해서 이방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이겨버립니다 한 가정이 한 여러 연합군 국가와 싸워가지고 이겨버린다니까요 이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현장정복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언제부터요? 단의 비밀 여러분 예배 회복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예배를 하나 더 드리고 예배 숫자, 예배 행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란 말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지역에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처의 현장에 문제가 터졌을 때 대부분 육신 싸움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육신 싸움, 조카로 타고 육신 싸움 했을 때는요 계속 고생하고 실패했습니다 아, 이거는 육신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저 세상 나라, 저 사탄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흑암의 권세구나 저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 여러분이 현장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당장 어딜 갈 겁니까? 당장 누구를 만날 겁니까?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중요한 현장과 중요한 대상자를 품고 뭐하라고요?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언약의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단을 쌓을 때에 그 현장과 그 대상자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되면요 혼자서라도 혼자서라도 그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대학생일 때, 청년일 때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관계된 사람도 없고 저 혼자 그 현장 앞에 가가지고요 혼자서 예배드렸다니까요 속으로 잔송 부르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그것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걸 몇 달 동안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은 거기서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예배 회복 여러분 지교회 모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뭐 비대면이고 온라인 아직 우리 교회 대응 단계가 아직 모임 아직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교회라는 건요 여러분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의 회 사단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조직과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지교회 예배입니다 지역 식구들이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놓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같이 영적 싸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포럼하고 우리끼리 다가가고 우리끼리 떡을 떼고 초대교회는 그런 지교회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 회복의 플랫폼 시스템이 뭐죠? 기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꼭 가야만이 꼭 그 땅을 내 발로 직접 밟아야만이 정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4대인전 16장 16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바울팀이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리뽀에 가서 누구를 만났죠? 귀신들린 여종 만나서 예수 복음진하고 영접시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귀신들린 여종이 점 안 치죠 왜?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점을 칩니까? 문제는 뭐죠?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 그 여종이 점 쳐야지 돈을 자기가 수입이 생기는데 점 안 치니까 알고 보니까 바울팀한테 복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보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뛰쳐나와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으니까 아, 제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나 이제 끝났다 자살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그저 이 간수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통 같으면요 정말 다행이다고 제발 다시 좀 감옥 안으로 들어가달라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수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예비된 사람이에요 예비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구원 얘기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어요 본인 입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예비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 66권 가지고 구워 삶아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비된 사람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뭐 식은 죽 먹기죠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바울이요 이 간수를 이미 완벽하게 분석 다 해버린 거예요 아니 보통 같으면 야 주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뭐라고요? 내 집이 아니 집 얘기를 왜 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와서 이 간수를 딱 보고 현장을 분석하고 파악해 보니까 이 간수만 있는 게 간수 주변에 어마어마한 가족들 대가족들이 있다는 게 아마 분석과 파악이 됐겠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간수한테 너와 내 집 그 간수가 예수 영접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딱 먹여주면서 어떻게 하죠? 바울을 통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세례까지 다 받게 됩니다 감옥 하나인데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그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것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간수 한 사람 예비된 제자 그 가정 시스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스템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 빌리뽀 지역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캠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노방전도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 기도처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 빌리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기획이 뭘까? 이 빌리뽀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와 시스템이 뭘까? 그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죠? 드디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이런 기도 시스템 있습니까? 이런 기도 시스템도 없이 그냥 막 무대포로 막 덤비고 무대포로 막 머리 들이대고 한 번은 통하지만요 두 번 세 번?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기 지금 코로나니까 쉽게 갈 수 없고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지금이 딱 좋은 시간표입니다 미리 여러분이 구체적인 현장 구체적인 대상자를 딱 품고 기도로 붙으라니까요 그래야만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자를 꺾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세간을 그냥 무턱대고 무대포로 늑탈하려고 하니까 내가 더 깨지잖아요 현장에서 현장이 깨진 게 아니라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 어렵다 힘들다 부담되다 실망 낚시 힘 빠져서 쭉 돌아옵니다 강한자를 먼저 꺾어라 강한자 그 현장을 잡고 있는 강한자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자가 꺾이는 만큼 흑암이 무너지는 만큼 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문 열리면 뭐합니까?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죠 말씀 운동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말씀 운동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우린 일주일에 한 번 캠프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매일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우리가 가르치기는요 엄청 잘합니다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복음 편지 가지고 새 생명 생활 가지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가르치기는요 기가 차게 잘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게 초대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뭐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초대교회는 그게 다릅니다 우리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가르치고 포럼하고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거하고 끝이에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나중에 모이다 보니까요 시스템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다락방 다쳐버립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 다락방 한 곳에서 매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접의 역사 이런 다락방들이 초대교회 곳곳에 현장마다 지역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다락방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다락방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홀로 다락방을 회복하세요 홀로 다락방 코로나니까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집중하고 나 혼자서 아닙니다 혼자서 홀로 다락방 하되 여러분이 품고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내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그 현장을 품고 비록 내가 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비록 집에서 하지만 나의 홀로 다락방 속에는 그 현장 그 지역 그 대상자가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그게 이유 있는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홀로 다락방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현장 다락방이죠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문제사건 시간표를 통해서 문 열어주십니다 그때 가서 뭐하면 됩니까? 복음춘하면 되죠 그리스도 선포하면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분명히 명접한 사람이 있거나 연결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데리고 뭐하면 됩니까? 그 현장에서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현장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라고 가르치기와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현장 다락방을 계속하다 보면요 현장 다락방에 참석하는 불신자 세 가족 중에 주변에 또 다른 전도의 문 전도의 밭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또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불신자 불신 현장 영접하고 양육하고 심지어 재생산까지 그게 전도하는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는 여기까지가 안 보여요 여기까지 여러분 코로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일수록요 더 갈급한 곳 많습니다 더 심각한 곳 많이 있습니다 더 빈 곳이 많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이 깃발을 꽂으시면 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현장화의 응답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막 갈등, 고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금 언택트, 언택트라고 하면 컨택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거 그게 언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모든 사회 구조가 비대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메시지는요 정반대, 현장화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는 메시지입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메시지입니까? 아니 코로나인데 어딜 가고 누굴 만나고 어떻게 현장 뭘 합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는 겁니까? 초대교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비대면 사회였습니다 그때는요 법적으로 예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모이면 바로 잡혀가고 구속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가지 영적 플랫폼을 현장에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언택트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비대면 언택트 코로나일수록 더 성경적으로 더 정확한 말씀 운동 다락방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딱 예비된 자, 제자만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여러분 가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비록 나 혼자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이 있고 얼마나 큰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도 없고 난 훈련도 많이 못 받았고 난 복음 편지 해본 적도 없고 난 뭐 해본 적도 없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다니까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다 무식하고 아니 나 같으면요 저 예루살렘 저 중심 센터에 가서 사람 모집할 건데 그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저 시골 어촌 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무식한 열두 제자 뽑았습니다 왜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현장과 지역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과 지역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노바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 혼자지만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이런 어마어마한 현장 정복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 기회입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왔다니까요 노바디 지금 현장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더 비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곳 많이 있습니다 더 갈급한 곳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곳 어마어마하게 지금 널려 있습니다 거길 아무도 가지 않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5주차 미션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은 과연 어디인가 즉 나의 현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현장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니까요 너무 멀리서만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와 관련된 내게 연결되어 있는 나의 현장이 도대체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다 보면 현장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미션은 뭡니까 그 현장을 살릴 나의 영적 플랫폼을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 회복 또 어떻게 하면 기도 시스템 또 그곳에 만약에 문이 열릴 경우 어떻게 말씀 운동할 것인지 그게 플랫폼입니다 현장 회복할 시스템 플랫폼 그걸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으로 한번 찾고 해보시고 이 두 가지 미션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현장 예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회복되어졌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표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현장 예배가 안전하게 지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당 헌당과 1인 1교회와 우리 단위 목사님의 모든 세계보금화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또 교구 현장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현장 사역 회복을 위해서 각 개인과 가정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목요일 온라인 우리 또 10주 집중훈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집중 속으로 또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현장 현장마다 보금치유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24 제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모든 현장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모든 현장 현장마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성취의 현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초대교와 같이 중요한 현장 정복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시스템 플랫폼을 세울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현장 예배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속히 오도록 이 코로나를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본당 헌당이 하루속히 앞당겨져서 본격적인 전도와 성교시대에 이뤄가게 도와주시고 1인 1교회의 응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단임 목사님의 모든 세계보험화 사역을 붙드시사 단임 목사님에게 성룡 충만과 우리에게 힘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구 현장들 일산 파주 덕양 우리 동대문 도봉 의정부 모든 교구 현장 그 안에 있는 지역과 구역까지 모든 현장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현장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가정문제, 경제문제, 자녀, 건강 모든 문제들을 이번 집중훈련을 통하여 완전히 치유회복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계인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날 가장 중요한 행복한 또 온라인 집중훈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현장화의 응답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현장 회복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 모든 교구 또 구역 현장마다 현장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플랫폼들이 세워져서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현장을 살리고 중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 우리 또 모든 아버지 가정과정들을 붙들어주셔서 가정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또 개인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서미타임과 영적 집중을 통하여 모든 개인들이 치유 회복되어지고 서미스로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옴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